야 창진이 형 아니에요 내가 알아보자 나랑 창진이 오빠는 솔직히 그냥 처음부터 어쩔 수 없이 공개적일 수밖에 없었잖아 그만큼 내가 더 신경쓰고 있다는 것도 못 믿겠네 난 네가 나를 괜히 샀는데 처음 들어왔을 때 못하는 거 보고 부르려고 온 거 아니야?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다 나도 그냥 주어진 거 열심히 했으면 좋겠네 그리고 나는 그거 전에 주어진 것도 열심히 안 못했어 나도 똑같아 나도 내가 너무 원하였잖아 내가 안 해석할 거 같아 내가 안 해석할 거 같아 내가 안 해석할 거 같아 보내주지 말자 필요 없는 거 같아 똑바로 나야 내가 안 해석할 거라 그 된 것 같아 나 너무 심심해